나 미쳤어! 아! 하지 말라고! 하지 말라고! 하지 말라고! 하지 말라고! 정신살이 말해! 정신살이 말해! 정신살이 말해! 알겠으니까! 말라고! 정신살이 말해! 내일 아침 비행기표 상황수습될 때까지 여기서 조용히 지내요. 만에 하나 작은 잡음이라도 들리면 그땐 하... 니가 뭔데? 장윤아 너.. 니.. 니 뭔데? 어? 누가 부모 없이 자랑의야 아니랄까봐 어서 건방을 쳐떨고 있어 넌 아무리 설쳐왔자 아버지하고 편호함을 섞인 남이야 구해겠다 피가 사무여서, 피가 사무여서,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도 봐야 되고 싶다고. 야! 농사 났어? 알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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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다. 진짜 정신 차리게 해 드려요. 진짜 잘했어, 알겠어. 그래, 내가 좀 봐. 좀 봐. 얌전히 있으면. 얌전히 있어, 이 새끼야.